안녕하세요 승민티비에요 오늘은 아빠가 만들어주신 이 고기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떡볶이이면서도 고기맛이 조금씩 나니까 맛있어요 마지막 떡볶이이 너무 맛있어 내가 얼마나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또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쫄깃쫄깃하고 고기맛까지 아빠는 어떻게 만들어줬을까요? 신기하네요 뜨거워 보인거에요 뜨거워 보인거에요 보여지마세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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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많이 먹으면 맛을걸 조금 먹어야겠습니다.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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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세요. 한글 뚝딱 와 맛있다 그러면 안녕